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댕이너 김승훈이에요. 제가 이제 원래 이제 방송에서 제일 주로 다뤘었던 컨텐츠 카테고리가 교육 카테고리였죠. 사심역사. 근데 이 사심역사 이거는 사실 작년에 제가 상하이 가게 됐다니까 작년에 제가 중국 가게 됐다니까 한나님이 이거 만들어서 선물 줬었던 거예요. 이거를 여기 마이크 여기다가 이렇게 달면 각도가 근데 괜찮을라나? 조금 애매해하긴 하거든요. 물론 웹캠이 좀 요 위에 있긴 한데 나중에 웹캠을 이쪽으로 바꾼 거를 달면 또 여기 밑에다 단 게 또 이상해질 수가 있긴 하거든요. 어쨌든 이거를 캠 어딨다가 좀 보이게끔 하고 싶은데 이거를 좀 어디다 활용할지는 생각 좀 해보도록 할 거고요. 하여간 저는 어떻게 보면 이거를 선물 받게 된 계기가 그래도 나름 제가 인터넷 방송을 하기로 결심을 했던 결정적인 계기가 한나님이었고 한나님이 이제 인터넷 방송에서 역사 컨텐츠를 한다는 걸 알면서 아 할 수 있구나 해서 나도 이제 컨텐츠를 하게 된 건데 근데 이제 지금도 이제 저한테 이제 선배 BJ로서 되게 육아까지 하고 대단하죠. 어쨌든 이거를 마이크 앞에 뭐 붙이든지 아니면 여기 배너로 붙이든지 뭘 하고 싶은데 어 그렇고요. 왜냐면 여기 이거를 그 최근에 제가 아는 사람들이 여기 마이크 여기다가 이거 붙여가지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하고 싶어가지고 기왕 있는 거 활용해야죠. 뭐 이거를 여기 이렇게 그냥 붙이고 있을까? 근데 그러면 여기 크로마키 써버리면 또 애매해지고 잘라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제가 좀 생각을 해볼 거고 아니면 여기 의자에 딱 여기 이렇게 붙여서 할 수도 있어. 근데 여기 의자에 딱 붙이기엔 좀 그렇잖아. 일단은 네 뭐 이런 얘기 하자고 시작한 건 아닌데 어쨌든 제가 이 사심역사를 하게 되면서 근데 이제 사심역사는 그냥 그때그때 제가 하고 싶은 주제를 골라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한나님이 지금은 이제 그 천재교육 밀크티 인터넷 강의 활동 뭐 메가스터디 인터넷 강좌 활동 이런 거 하고는 있지만 한나님도 한번 그 진도를 한번 쫙 빼신 적이 있어요. 공무원 한국사라든지 그런 진도를 쫙 뺀 적인데 근데 저는 제가 공무원을 하고 싶은 생각엔 1도 없었고 저는 제가 공무원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 한국사 강의 이런 걸 제가 안 만들었고요. 사실 강의를 근데 강의를 제가 만들어 볼 필요는 있었어요. 강의를 만들어 볼 필요는 있었는데 근데 이제 계속 계기를 못 잡고 있었죠. 제가 뭐 교육 컨텐츠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나님은 주로 이제 역사 컨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뭐 다른 교육 컨텐츠들을 요즘은 범위를 좀 넓히셨으니까 다른 교육 컨텐츠들을 이렇게 좀 다루면서 그 범위를 넓히셨다면 근데 저는 교육만 다루진 않거든요. 제가 워낙에 이제 스펙트럼이 저는 이제 그분은 학원 강사 출신의 사범대 학원 강사 출신이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학문 전공이었어요. 역사라는 학문 사학과 히스토리 메이저였거든요. 저는 역사 교육과가 아니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되게 순수하게 접근을 한 거였고 교육의 목적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컨텐츠로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제가 역사만 관심이 있는 게 또 아니었어요. 뭐 복수 전공을 안 써야지 논문 쓰기 싫어서 그 제가 뭐 다루고 싶은 분야들이 워낙에 많았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그래서 이제 방송을 하면서 제가 뭐 스포츠 중계도 하고 뭐 스포츠 관련된 얘기도 하고 뭐 시사 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게임 컨텐츠도 다루고 근데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몰라 지금까지는 제가 뭐 그렇게 막 좀 범위에 좀 한정을 했어요. 제가 뭐 예전부터 했었던 고전 게임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카트라이드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스포츠 게임 뭐 이런 쪽으로 좀 한정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시국이 시국이라 아마 그 집에서 제작하는 컨텐츠가 많아지다 보니까 저도 뭐 게임을 좀 이것저것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뭐 근데 물론 게임 컨텐츠도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제 이제 아프리카 TV 방송이나 유튜브 채널을 본 사람들 중에서는 사실 이 교육을 주제로 보러 들어온 사람들이 꽤 상당 비율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원래 교육 채널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아 물론 제가 게임 영상들이 많아가지고 저 지금 멤버십은 받을 수 있는데 아직 안 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심력사는 일일이 그 주제를 찾기가 조금 피곤한 것도 좀 있긴 있어요. 그리고 요즘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좀 주제 찾기가 힘들어졌어요. 좀 요즘 시대에 좀 요즘 시국에 약간 좀 생각을 연계해서 해볼 만한 주제를 찾는 것도 좀 힘들고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정신적으로 좀 상처도 좀 받고 그래서 사심력사는 계속 할 건데 아마 사심력사 비중이 약간 줄어들고 그동안 제가 해보고 싶었던 김승훈의 역사 강자라고 제 이름 김승훈을 걸고 한번 역사 강자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컨텐츠는 있었어요. 컨텐츠는 있었는데 한 2017년에 제가 좀 몇 강 정도 손을 대보려고 했다가 말았어요. 그때 이제 아마 제가 그 웹캠 새로 장만했던 기념으로 약간 그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솔직히 이 캠 화면만으로 계속 이렇게 계속 이렇게만 진행이 되면 좀 지겹기는 해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저도 좀 이거를 좀 주절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뭐 뭔가를 그 거의 뭐 1시간 이상의 그런 롱테이크 강의 영상을 찍으려면 뭔가를 또 복원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저도 모든 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제가 준비는 하겠지만 다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좀 타협점을 찾으려고 했었는데 결국 그 시점에는 타협점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최근에 2020년에 들어와서 방송 시스템이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나온 게 바로 이런 방식이에요. 바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크로마키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잠깐 시도를 했었는데 이제 데스크탑 예전에 썼던 메인보드가 수명이 닿으면서 그래서 이거를 쓸 수가 없게 됐었어요. 그랬었는데 자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업그레이드 하면서 전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화질로 여러분들한테 이 강좌를 제공을 할 수 있게 됐어요. FHD에 프레임 60프레임으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해상도도 좀 커졌고 해상도도 커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니터로 풀 스크린 걸어놓고 뭐 보셔도 화면이 깨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보통 여러분도 프레치드 모니터 많이 쓰시니까 그리고 이제 프레임도 향상이 됐기 때문에 각 이제 아무래도 영상의 그런 세부적인 퀄리티도 조금 좋아졌다. 근데 이제 그런 퀄리티도 좋아졌으니까 한번 프레젠테이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요즘 진짜 파워포인트 엄청나게 쓰고 파워포인트 엄청나게 쓰고 있는데 그래서 2020년에 진행되고 있는 컨텐츠 중에서 제가 이렇게 PPT로 만들어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서 이제 보여드리는 영상이 많죠. 그래서 리뉴얼을 하기로 했어요. 2020년 버전으로 리뉴얼을 하는데 그래서 리뉴얼 계획과 관련해서 어차피 오리엔테이션 첫 강은 그렇게 뭔가 많지가 않잖아요. 분량이 많지가 않고 뭐 보통 여러분들 뭐 강의 같은 거 할 때도 오리엔테이션은 보통 뭐 이거를 어떻게 진행을 할 거다. 뭐 이런 거 정도는 그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요. 학교 수업 첫 시간 들어가면. 아 물론 첫 시간부터 조금 진도를 나가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역사 과목도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은 어느 정도 해요. 오리엔테이션은 좀 뭐 어떤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학교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역사 과목에서는요. 그 역사 교과서 보면 알겠지만요. 그 첫 번째 대단원이 역사의 흐름을 바로 진행하진 않아요. 뭐 처음에 처음에 대단원 1단원부터 뭐 문명 형성 음 뭐 선사시대 뭐 이런 거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뭐 역사는 뭐 이해치카가 뭐 얘기했던 뭐 음 뭐냐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뭐 이런 뭐 여러분들 별로 외우고 싶지 않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얘기를 오늘 오리엔테이션에 그냥 담을 거예요. 하루만 끝나거든 이건 음 보통 그 대단원 1단원은요. 하루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자 그래서 제작 격리 2017년에 제작을 시작하려고 했다가 급격한 사회의 흐름 변화 및 그쵸 사회가 너무 급격하게 흘렀죠. 어 내가 왜 채팅창을 켰는지 모르겠는데 음 그리고 개인 사정으로 중단되었던 컨텐츠인데 이제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해요. 네 오늘은 제가 생방송 중에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 이러고 있다는 걸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아프리카 TV 로고가 좀 뭐 걸리적거릴 수는 있겠지만 뭐 제가 이거를 생방송 중에 진행을 할 수도 있고 녹화로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단됐던 시점부터 좀 이어서 하려고 했더니 그 흐름도 끊겼고 또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영상의 화질이 개선된 점 그리고 보다 깔끔한 화면 정리를 위해서 프레젠테이션 영상으로 다시 제작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시공 문제로 좀 요즘 그 온라인 강의 뭐 이런 거 있죠. 온라인으로 뭐 그냥 영상 올라오면 그거 재생해서 보는 영상도 있고 아니면 이제 좀 줌이나 구글 클래스 이런 거 이용을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는 그런 강의도 있죠. 하지만 뭐 기존에 형성된 그런 그 강사들의 그 리그가 있잖아요. 강사들의 리그 나도 그런 뭐 강연 활동을 해봤던 사람이라서 알지만 기존에 형성된 리그에 있던 사람들끼리만 섭외해서 강의하고요. 뭐 그런 인맥 없는 사람들 안 불러져요. 참 참 이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우리나라 각 직업군별 그 사회가 진짜 민낯이 다 드러나요. 그 그래서 그래서 기존에 온라인 강의 진짜 잘하는 사람들 별로 안 불러요. 라고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그 강사들이요. 잘 안 불러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나도 그 어 그래도 내가 그 온라인으로 영상 제작을 해가지고 음 유튜브 영상도 올리고 음 생방송으로 또 강의도 하고 이런거 아는 사람들은 알텐데 근데 그 사람들이 나하고 그렇게 가까운 사람도 아니거든요. 가까운 사람도 아니고 좀 그런 각자 자기 강사들도 자기들 먹고 사는 것밖에 못 찾더라고 음 뭐 요즘 같은 시국에 또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도 좀 아니긴 하지만 그리고 사실 저는 제가 방송을 시작할 때쯤에 제 방송을 처음 그 켰을 그 시점에 제가 기존에 좀 그래도 형성하고 있었던 강사 인맥들로부터 좀 버림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버림받은 이유로 그때부터 정말 제가 참 먹고 살기 힘들어졌고 먹고 살기 힘들어졌고 지금도 힘들지만 지금도 힘든 상황이 더 힘들어요. 그 음 스포츠 기자 활동도 하는데 그것도 지금 요즘 그렇게 변변치 않고 힘들 거 힘들고 그리고 참 그래서 그 그런 강사들 인맥 사이에서도 참 볼 거 못 볼 거 다 보는 사람들도 있고 에휴 좀 더 얘기하고 싶긴 한데 뭐 그랬다가 뭐 이상한 댓글 달릴 거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참 더러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뭐 그렇게 열심히 기획한 그 사업계획서 뭐 강의 기획 강의 기획한 뭐 이런 걸 써서 뭐 누구한테 뭐 갖다줘도 내 거 보고 받아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몇 번 연결이 될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도 되게 그냥 상처받아가지고 그냥 나 혼자 자체적으로 가기 기획해서 만들고 그냥 나 혼자 먹고 살고 어 뭐 이거 유튜브에 올라와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음 그럼 뭐 고맙죠. 그래서 계획해서 만들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네 그래서 대략적인 큰 기획의 틀 기획의 틀은 뭐 대충 그 일단은 백강 프로젝트예요. 여기서 더 늘리면요 진짜 1년은 넘어가요. 여기서 더 늘리면 1년은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100강짜리를 기획을 구성을 했고요. 그러면 한국사만 할 거냐. 사실 이제 한나님 같은 경우는 좀 그 한국사 쪽으로 좀 특화되신 분이기는 해요. 역사 스캔들 이런 것도 물론 한국사만 하진 않았지만 뭐 그분은 이제 공무원 한국사 뭐 이런 진도를 빼셨다면 저는 그거보다 좀 범위 좀 크게 잡아서 한번 세계 역사 주제도 제가 좀 그 다뤄보고 싶었던 제 그런 강좌 틀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한국 역사 얘기만 쭉 하고 세계 역사 얘기만 쭉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좀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좀 무대를 공간을 조금씩 옮겨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볼 거고요. 그래서 또 이제 주요 주제들을 짰기 때문에 어떤 날은 그 주제에 대한 분량이 짧게 끝날 수 있어요. 진짜 한 뭐 30분도 안 걸려가지고 그냥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해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진짜 막 중국 삼국지 얘기 이런 거 주제에 나오면 진짜 티맥까지 추가하면 한도 끝도 없을 거거든요. 물론 제가 적당하게 조절을 할 거지만 분량이 너무 길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좀 네 제가 부를 좀 나눌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제 1강 오늘 제 1강은 함부로 끝나요. 제 1강은 함부로 끝나겠지만 뭐 이 강도 아마 뭐 함부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해요. 제가 뭐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뭐 그렇게까지 길게 갈 얘기는 아니에요. 뭐 고대 문명 이런 얘기들은 뭐 강의 초반은 사실 그렇게 긴 얘기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이제 뭐 세계대전과 관련된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하면요. 뭐 전반부 후반부 해가지고 1부 2부로 나눌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좀 이 수나라 당나라 전쟁 수나라와의 전쟁 뭐 이런 얘기 할 때도 1차 침입 2차 침입 뭐 이런 걸로 테마를 나눌 수도 있어요. 영상 영상 올라가는 그 길이를 좀 제가 조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그 그냥 기획 기획안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서 그냥 1강 오리엔테이션까지 붙여서 제작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분량이 뭐 20분 안에 끝나진 않을 거예요. 음 보통 뭐 소개를 하면 뭐 몇 분만에 끝나는데 내가 오늘 일부러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역사 관련 이런 강좌를 하면요. 보통 마지막 강의는 뭐 그래 쫑파티 책거리 응? 책거리를 하면서 그런 그 좀 그런 미래에 대한 뭐 이야기 뭐 이런 것도 하고 좀 뭐 그래 뭐 그런 나름 뭐 과자들 과자 주전부리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응? 뭐 먹방 하면서 응? 뭐 쫑파티 할 수도 있잖아요. 쫑파티 하면서 그럼 뭐 미래에 대한 얘기 이런 걸 좀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약간 시작부터 먹방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좀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주제가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101강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 그래서 100강 때 그냥 코로나19로 인해서 바뀐 세계 그냥 어떻게 바뀌었냐 현재 세계는 이렇게 바뀌고 앞으로 이렇게 바뀔 거다 뭐 이런 얘기로 아마 흐름이 바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통 이제 교과서는 딱 틀이 정해져 있어요. 교과서는 그 분량의 제약 때문에 진짜 한 시간의 얘기도 끝도 없이 얘기를요. 한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으로 이야기를 끝냈을 수도 있어요. 보통 교과서는 그래요.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하면요. 보통 초등학교가 한 교시가 40분이고 중학교가 한 교시가 45분 고등학교가 한 교시가 50분 그리고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이 강의를 진행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좀 뭐 다를 수 있죠. 2학점짜리면 2시간 연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휴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3학점짜리 수업이면 3시간짜리면 뭐 중간에 뭐 그냥 중간에 한번 끊어서 휴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좀 그냥 2플러스 1 학점일 수도 있잖아요. 그 3학점짜리가 그 2시간 1시간 쪼개서 수업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저는 뭐 그런 학점 제한이 있는 건 아니에요. 뭐 그래서 이 영상 강좌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뭐 3학점짜리 수업 뭐 그냥 편하게 듣는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그냥 대신에 이제 사이버 강의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시간대에 편하게 들을 수 있게 제가 그렇게 준비를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아프리카TV VOD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아니면 이거 제가 네이버TV를 아직 안 열었는데 네이버TV를 열 수도 있어요. 열 수도 있는데 그런 영상들로 아마 올라갈 예정이에요. 뭐 그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김승훈의 역사 강좌 진행은 방송은 방송은 제가 다른 다른 카테고리의 방송들을 매일 거의 매일 하지만 그 주 1회 내지 2회 정도 루틴으로 역사 강좌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컨디션이 하루에 4시간 5시간 이렇게 연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컨디션이 썩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저도 그렇게 건강한 편은 아니라서 그렇게 계획 중이고 기존에 제가 진행하고 있었던 사심역사 컨텐츠 하고는 또 별개예요. 그리고 좀 제가 생방송으로 방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겠지만요. 경우에 따라서는 녹화를 할 수도 있어요. 녹화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아마 그 제가 하루에 그날 뭐 이 얘기를 중심으로 뭐 1부 2부 3부 정도로 끝나면 그냥 방송 중에 할 수도 있어요. 타막점짜리라 생각하고 그런데 뭐 5부 6부 이렇게 가는 주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만에 하나 아니면 방송을 하는 날짜들이 뭐 중간에 공휴일 연휴 또 이제 다음달에 추석연휴 있잖아요. 한달뒤에 추석연휴가 있는데 뭐 이럴 때는 제가 뭐 생방송으로 진행을 안 할 거잖아요. 설마 제가 생방송 중에 이런 영상 강의를 하겠어요. 그때는 뭐 방송을 켜더라도 아마 그럴 거 같아요. 명절 때는 또 동생 부부들이 제 집에 우리 집에 올 수도 있고 거의 와서 하룻밤 자고 뭐 그러니까 그럴 때는 교육영상 방송 못하죠. 물론 가끔 해외 스포츠 새벽에 볼 때 그럴 땐 방송을 제가 켤 때는 있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녹화로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래서 생방송이냐 녹화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분을 하시면 되냐면 여기 위에 이 아프리카TV 로고가 있으면 제가 그냥 좀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생방송 중에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특정 후원이 들어올 경우는 뭐 별풍선 후원 들어올 경우는 고맙다는 인사 정도는 할 수도 있어요. 흐름을 완전히 그렇게 막 끊지는 않고 그리고 녹화로 할 때는 아프리카TV 로고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그 영상 녹화 소프트웨어를 어떤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음 로고가 뜰 수도 있고 안 뜰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잘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네 한번 이제 오늘 오리엔테이션으로 할 얘기가 뭐였는지 한번 좀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역사와 인간이라는 한번 테마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인간은요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연속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지금도 시계는 돌아가고 있고 그런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죠. 그래서 지금도 그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시간은 흘러요. 지금 초단위로 계속 흘러가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은 그 그냥 뭐 오늘이 2020년 8월 27일이니까 2020년 8월 27일이 그냥 뭐 한번 그렇게 의미 없는 날짜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2020년 8월 27일 지금 우리나라에는 태풍이 올라오고 있죠. 약간 그런 기상적인 소식으로 의미를 조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8월 말에 경술국취가 있었잖아요. 1910년에 제가 정확한 날짜로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원래는 경술국취 그 대한제국하고 그 일본의 그 강제 그 평압 조약이 불법 조약이죠. 이게 체결된 날짜가 있고 공표된 날짜가 있어요. 달라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정확하게 날짜를 얘기하진 않는 거예요. 음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8월 15일 8월 15일은 뭐 그냥 일반인들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8월 15일은 광복절 광복절 그리고 4월 13일 이었죠. 4월 12일 어쨌든 아 4월 11일 아 NG 어쨌든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 현재 대한민국의 역사를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그런 의미 부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 일은 참 나도 이거를 일일이 다 외우지를 못하니까 제가 암기력이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그래서 몰라 역사과목은 암기과목이 아니었어요. 저는 암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어쨌든 대한민국 임시정부 는 1919년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1919년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이 시작된 첫 해죠. 대한민국 1년 그런 시간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시간에 행동을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리고 문명의 발달에 따라서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제 문명이 발달을 하면서 그래서 옛날에는 막 그 컴퓨터 이 세대 이런 게 진짜 몇 년 단위로 한번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인텔하고 AMD가 무슨 새로운 세대 프로세서를 1년 만화 내요. 그리고 옛날에는요 그 8086 그 8088 뭐 이런 그 프로세서들을요 되게 그냥 그 그런 프로세서들을 시간의 흐름에 그냥 그 몇 년 뒤에 계산해서 냈는데 지금은요 그 코어의 개수를 좀 다르게 해가지고 i3 i5 i7 i9 뭐 이렇게 나눠서 그것도 1년 단위로 세대를 내잖아요. 2020년 올해 10세대 나왔죠. 어쨌든 진짜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AMD 3세대 라이젠 3세대 프로세서가 작년 여름에 나왔는데 올해 아마 겨울로 조금 늦춰지긴 했나 봐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어쨌든 뭐 좀 1년이 조금 넘게는 했지만 어쨌든 프로세서는 새롭게 나온다. 그래서 세상이 변하는 속도는 진짜 빠르다. 아마 나중에는요 프로세서 새로운 세대가 뭐 지금은 되게 1년에 한 번 그렇게 나오고 있지만요. 막 1년에 두 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은 게 그러면 그 부품이 한 번 그 팔리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가지고 소비자들한테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뭐 그 회사들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겠지만 자 그리고 이제 역사와 공간 응 자 인간은 특정한 터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자 그리고 자연환경 속에서 또 살아가죠. 자연환경을 이용하기도 하고 근데 이 자연환경이라는 게 사람이 자신의 목적에 맞게 자연환경을 바꿀 줄 아는 존재잖아요. 근데 이 자연환경은 문명의 발달을 제약하는 변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명의 발달 제약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좀 뭐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문명이 늦게 발달해요. 섬이었거든. 응 그래서 제약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요즘은 막 그 육지에서 별로 멀지 않는 섬들은 다 요즘은 또 다리로 연결하잖아요. 다리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 뭐냐 생활권을 되게 넓혀주잖아요. 그런데 또 자연환경은 파괴하면 인류의 생존 공간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를 요즘 시국에 우리는 더 절실히 느끼고 있죠. 지구 온난화도 그렇고 그 그래서 지금 21세기 고도의 산업사회 및 지식기반 산업사회에서도 자연의 파괴로 인해서 좀 사막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동식물들이 멸종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동식물들이 아마존강 밀림지대도 점점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그 동식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좁아지면서 또 자기들끼리 또 야극 강식의 세계가 있겠지만 또는 또 그런 동식물들이 멸종한단 말이에요. 동식물들이 막 멸종하고 또 오존층이 파괴되고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유통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원래 하면 안 되는 행위에요.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 야생 야생 박지를 잡아다가 야생 박지를 그 유통을 하면서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퍼진 거잖아요.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죠. 그래서 진짜 이번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자연환경을 무분별하게 막 자기 맘대로 이용을 했다가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그거 제대로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깨달고 있을지나 모르겠네요. 개발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야생동물들의 생활구역만큼은 최소한의 야생동물 생활구역은 사람이 손해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손해대죠. 참 이거 하여간 이 코로나19가 변화시킨 세계와 관련해서는 이 장기적인 이 역사 강좌 컨텐츠 프로젝트의 마지막 강인 백강에서 아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아 물론 중간에 흑사병 얘기가 있긴 있겠네. 백년전쟁 얘기에서 백년전쟁을 제가 두 강으로 나누었거든요. 이거를 아마 흑사병으로 아마 언급을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지역과 지역이 연결되는 시대죠. 아무래도 그 인간은 자기가 속한 사회를 발전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지역세계를 형상을 했고 그래서 대륙별로 지역세계들이 다 있어요.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뭐 이제 대한민국 중국 일본이 동아시아가 있고 그리고 동남아시아가 있고 그 인도를 중심으로 한 남아시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서아시아 있고 중동이죠. 그리고 서유럽 동유럽 북유럽 이렇게 세 개가 구분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아메리카 대륙도 있고 그리고 그 아프리카도 그 남북으로는 구분할 수 있어요. 남북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사실 그거예요. 그 지중위권의 문명 영향을 받았던 그리스 로마 문명을 받았던 북아프리카가 있고요. 그리고 그 그때 영향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이제 남아프리카도 그때 발견했죠. 희망봉이라든지 뭐 그리고 이제 남아프리카라는 지역들 있었죠. 그리고 이제 오세아니아라는 그 선대륙이 있죠. 그리고 남극대륙이 있고 북극해가 있죠. 이런 대륙별 지역 세 개가 있죠. 근데 이런 지역 세계들과는 문화가 융합되거나 접목이 돼서 새로운 문화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유라시아라고 묶어서 부르는 이유 중 하나인데 그 유럽과 아시아를 구분하는 기준은 사실 우랄산맥이 러시아의 우랄산맥인데 그 러시아가 유럽과 아시아가 걸쳐있다 보니까 요즘은 유라시아라고 부르는 거죠. 음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역사를 세계통합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이유 사실 이 김승훈의 역사강좌라는 이 컨텐츠를 그 기획을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기는 해요. 그래서 그 요즘은 뭐 교통도 발달하고 물론 교통이 발달을 했지만 요즘 비행기도 많이 못 뜨죠. 그리고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좀 이 거리로 인한 세계의 구분 의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뭐 요즘은 비행기 주요 노선 기준으로는 아마 지금은 직항 노선이 없지만 그 대한항공이 브라질에서 상파울루까지 경유 노선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그 브라질까지 직항 노선이 그 없는데 그 상파울루까지 취항하는 노선이 있었어요. 대한항공 물론 너무 거리가 길어가지고 중간에 로스앤젤레스 LA공항에 그 내렸다가 거기서 그 연료 충전하고 그 다시 이제 날아가는 경우가 있긴 있었어요. 지금은 LA에서 갈아타야 돼요. 항공편을 근데 지금은 또 항공 산업이 발달했으니까 지금은 LA까지 한 번에 가는 거지 옛날에는요 미국 알래스카주의 앵커리지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앵커리지라는 내 도시가 있는데 그 앵커리지에 내려가지고 충전을 하고 갔어요. 앵커리지 경유였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앵커리지 안 내리죠.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경도에 따른 시각 차이가 존재해서 24시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구 반대편 소식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인터넷 포털 뉴스 찾아 들어가면 세계 뉴스 들어가면 이 시각 다른 세계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밤일 때 유럽이 아침이에요. 우리가 밤일 때 유럽이 아침이고 또 그 유럽이 낮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보통 이제 주말에 주말에 한 9시 10시 그때쯤 되면 그 그때부터 영국 영국의 프리미어리그를 볼 수 있잖아요. 유럽의 축구를 그 실시간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한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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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까지 기다리면 유럽의 밤경기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우리나라 시각 하고요. 미국 동부 시각 있죠. 미국 동부 시각 우리나라보다 13시간이 느려요. 13시간이 늦게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 시각 에서 13시간을 빼면 13시를 빼면 그 미국 동부 시각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메이저리그 낮경기를 본다면 우리가 새벽에 보잖아요. 그리고 메이저리그 밤경기를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 시각으로 아침에 보죠. 뭐 그렇듯이 해외스포츠를 우리는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드컵이나 올림픽 볼 때 우리가 밤새서 보잖아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역사는 과거에 일어난 사실 그리고 그거와 관련한 기록 또는 해석 을 모두 통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사람은 각자가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역사를 객관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어요. 사실 저도 객관적으로 해석은 잘 안 돼요. 저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그리고 저는 정치적인 성향은 중립이지만 정치적인 성향은 중립이지만 특정 성향을 가진 사람들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가톨릭 성당 다니잖아요. 여기 주교님 이름 새겨진 목조가 있긴 한데 어쨌든 제가 성당을 다니는데 제가 성당을 다니다 보니까 다른 종교의 관점에서 쓰여진 사건 이런 쪽과 관련해서 좀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가톨릭의 박해 역사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진짜 100년 넘게 박해를 받았었죠. 100년 넘게 박해를 받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라고 해도 그럴 수 있어요. 객관적인 해석은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실 한국사만 배우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 연구할 때도 필요한 얘기 긴 한데 동아시아사 교과서가 이런 교육 과정 때 최근 교육 과정에서 그렇게 생겼다 그래요. 특정한 시대 특정한 지역의 역사를 다른 시각에서 찾아보자 해가지고 사실 이제 중국 관점 일본 관점 이런 것도 같이 보자 하는 시점에서 만들어본 게 동아시아사 교과서 그래서 이 동아시아 사라는 과목 교과의 특징은 이제 중국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그 통합적인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보자 이 중장기적인 목표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이거 통합적인 프로젝트는 필요하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만드는 사람들끼리도 엄청 싸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고요. 자 이제 좀 예를 들긴 했는데 현대세계 인류가 당면한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고 어디서 해결할 어떻게 해결할지를 탐구할 수 있죠. 그래서 야생동물들의 포획 과정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견이 된 거죠. 그 중국이 중국에서 야생박재로 포획을 해가지고 우한의 그 뭐냐 야생동물 시장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그게 우한에서 전국적으로 퍼졌잖아요. 전세계로 퍼졌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전염이 됐고 전세계 팬데믹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해결하는 방법 백신 개발하고 접종해야 되고 사회적인 관점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근데 이제 경제적 관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너무 세게 하면 경제 흐름이 막혀버리고 먹고살기 힘들어진다. 참 이거를 어디서 타입점을 찾아야 되는지 에 대해서 사실 이거는 서로의 그 이해 관점 논리 이런 거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여건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서로 각자의 그 어디에서 이익을 얻는지 이런 것도 차이가 있잖아요. 아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나중에 외교적으로도 엄청나게 갈등이 심각할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역사를 공부를 하면 진짜 그쪽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되게 자존심이 세잖아요. 그래서 그 프랑스 가면요. 진짜 프랑스어 못하면 뭐 어디 왔다 갔다 되게 힘들 수도 있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유럽에서 서로 역사적인 갈등관계가 좀 심했던 나라들은요. 지금도 서로 이런 거예요. 경쟁의식 느끼고. 러시아도 지금 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있죠. 아무래도 러시아가 유럽의 다른 여러 나라들보다 좀 문명이 늦게 발달을 해서 그것 때문에 좀 뭐냐 근대화가 좀 늦었고 사실 그것 때문에 사회주의 사상이 러시아에 퍼졌고 소비에트가 생겼고 그럴 수 있었어요.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 김승훈의 역사강좌라는 카테고리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그래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라 아마 뭐 한 시간은 넘기 전에 끝날 거예요. 한 시간 안에 그냥 다 끝날 거고 그리고 한 강의 내용이 짧을 경우는 방송 중에 두 강 내지 세 강 정도를 중간에 영상 녹화를 끊고 제 컨디션 봐가면서 그냥 그 연속으로 강의를 해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저도 준비를 하면서 엄청 바쁠 것 같아. 그 ppt를 미리미리 만들어 놔야 되겠는데 그리고 그 다른 컨텐츠하고 겹치지 않는 차원에서 그냥 비정 계속 그냥 그 수시로 진행을 하는 컨텐츠이고요. 그리고 한강의 내용이 너무 길어진다. 그러면 중간 휴식을 위해서 1부 2부 3부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ppt를 만들어보면서 아 그래도 이 주제 너무 길어 하다 싶은 주제는요. 생방송 시청자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생방송이 아니고 그냥 녹화 중에 진행을 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편집 소요시간을 최소화를 위해서 롱테이크 롱테이크 영상으로 아마 공개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이런 강의 컨셉의 영상들이 길이가 짧지 않잖아요. 하다 보니까 편집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이 영상들에 대해서는 편집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고 그래서 롱테이크 영상이 많을 거다. 하고요. 그리고 녹화 중에 컨텐츠를 진행할 경우는 보통 한강의 내용이 내부 5부 이럴 정도로 분량이 되게 긴 주제가 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삼국지 얘기 이런 거는 하루 안에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녹화를 해야죠. 그리고 이 카메라 설정 문제로 인해서 컷을 합치는 작업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컷을 합치는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제가 아프리카 TV나 엑스플리 아프리카 TV의 프릭샷이나 엑스플리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게 되면요. 이 캠 화면 넘어오는 거하고요. 이 이렇게 크로마 키 화면 넘어오는 거하고 그 한 웹캠 소스를 이 장면마다 옵션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엑스플리 기반의 소프트웨어는 이럴 수 있는데 OBS 기반의 소프트웨어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거와 관련해서 소프트웨어를 합치는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소프트웨어를 뭘 쓸 것인지는 제가 상황을 봐서 결정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럴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오늘은 1강 이 컨텐츠를 진행하게 된 이 컨텐츠를 기획하게 된 계기 이런 얘기가 조금 길었고 오리엔테이션 내용이 조금 있었고요. 20분 정도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아까 살짝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역사교과서 기준으로는 1단원에 있는 내용들을 오늘 그냥 오리엔테이션을 한 거고요. 그래서 한강당 동영상 한 개로 정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100강의 기획이지만 영상은 100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마 200개가 될 수도 있고요. 300개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되게 장기적인 영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학교 강의에서는 고등학교 수업 기준으로는 50분 제한 리미트가 있잖아요. 그리고 대학에서 3학점 수업 기준으로는 2플러스 1학점 수업의 경우는 2시간 리미트 1시간 리미트가 있을 수가 있고 3시간 연장인 경우는 3시간 리미트가 있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제가 그냥 녹화하고 만드는 영상 강의에서는 그런 제약은 없어요. 다만 너무 길다 싶을 경우는 끊으면 되니까 저도 쉬어야죠. 저도 말을 쉬어야 될 때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끊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른 컨텐츠 제작 일정하고 겹치지 않는 선에서 제작을 할 거기 때문에 매주 무슨 요일 무슨 요일에 꼭 제작을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게 좀 아쉽기는 한데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끝나는 시점은 정해놓지 않았고요. 암에도 그리고 이게 100강이다 보니까요. 지금이 그 지금이 8월 27일인데 오늘 1강을 제작을 하는 시기가 8월 27일인데 지금 앞으로 이제 2020년이 4달 남았잖아요. 2020년 4달 남았는데 이 4달 동안 100강 못해요. 할 수도 있긴 있어. 제가 다른 일을 다 놓고 하게 되면 다른 일을 다 놓고 진짜 그 뭐냐 정말 그 동굴 속에서 100일 동안 쑥과 마늘만 먹고 피간소련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요. 그 피간소련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할 수도 있어.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2020년 안에 못 끝날 것 같아요. 2020년 안에 못 끝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거는 제가 PPT를 만들어 보면서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PPT 경우는 제가 김승훈의 역사강좌라는 별도의 폴더를 만들어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저장을 해놓으면서 제가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제가 분량 조절은 제가 할 거니까 뭐 여러분들은 뭐 제가 아프리카TV VOD에는 그런 서비스가 없는데 유튜브에는 요즘 타임 테이블을 나눌 수 있잖아요. 0분 0초부터 딱 그 타임 적어놓으면 본문에 타임 적어놓으면 세션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세션으로 바로 시간 클릭하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활용하셔도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고도의 롱테이크 영상들이 그렇게 고도의 편집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요즘 그런 점은 편해졌기 때문에 좀 영상 속에 또 다른 재생 목록이겠죠? 그렇게 활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좀 여러분들이 좀 얘기를 듣다가 좀 약간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도 있는 그런 타이밍쯤에 제가 파트를 끊을 거고 그리고 그걸로도 좀 여의치 않는다 싶으면 중간에 그 미드로 광고가 들어갈 거예요. 저는 미드로 광고로 되게 자유롭게 넣을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 물론 노란 딱지는 조심 해야 돼요. 노란 딱지는 조심 해야 되는데 몰라 지금은 아직 제가 멤버십을 안 열었기 때문에 그 멤버십 열 수 있는데 멤버십 회원들의 한정에서 또 제가 멤버십 회원들만 들을 수 있는 강의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긴 한데 그것까지 하기엔 제가 너무 버겁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제 계획은 여기까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그냥 오리엔테이션 이어가지고 그냥 그 1시간 미만 분량으로 그런 롱테이크 영상을 그냥 한편으로 그냥 딱 끊어서 만들었는데 솔직히 제가 이제 좀 강의 영상을 만들더라도 그 되게 TMI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거를 제한된 시간 안에 한다면 이 TMI 얘기를 다 못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 개인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제약은 없거든. 그리고 또 다른 데서 저를 강연 섭외 이런 걸 해가지고 하게 되면 또 그쪽도 맞춰줘야 되고 제 주관대로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저 같은 사람 제가 어디 협회 소속 어디 강사들끼리 인맥이 형성된 사람도 아니고 그런 리그 그들만의 리그에 제가 속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도 뭐냐 저를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저랑 같이 강연 해보자 프로그램 짜보자 이런 사람들은 없거든요. 뭐 그런 사람들도 지금 지금 시국에 또 자기들 자기들 밖으로도 없겠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이번에 제가 원래 이걸 한 몇 강 만들다가 그 중단이 됐었는데 이제 영상 화질 화질이 좀 좋아진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제가 한번 리뉴얼을 해보는 거예요. 리뉴얼 컨텐츠를 한번 기획을 했고 그래서 되게 장기 프로젝트라 언제 끝날지는 저도 모르고 저도 이거 제 컨디션 따라서 한동안 또 이거를 못 이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를 게시를 하거나 아프리카 티비 공지 게시판 올리거나 마지막 영상 뭐 이런 거에 고정 댓글로 아마 고정을 시켜놓겠죠. 그래서 아마 언제쯤 방송 또는 녹화로 제작을 할 거다 하는 거를 알려드릴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뭐 결국 이거는 그거예요. 좀 한국사하고 세계사를 그냥 통합해서 제작을 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수능보다 수능에 들어가는 내용만 하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좀 수능보다 좀 얘기하는 수준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애초에 저는 정말 그 뭐냐 역사 과목을 수능에서 점수 달라고 선택해서 보는 사람들 이외에 아니면 진짜 나는 그 정말 그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이라서 선택을 한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학 교양 수준 이상의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대학 교양 수준 이상 정도는 저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전공자 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매니아들을 위한 영상들을 만드는 편이라서 좀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진 않아요. 제 채널이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장점이 될 수도 있기는 해요. 대신에 저는 카테고리가 되게 넓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 영상 이제 이강을 언제 제작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구독이나 좋아요 뭐 눌러놓으시고 알림 설정까지는 제가 그 꽉 찬종까지는 제가 바라진 않는 게 너무 제가 교육 카테고리만 올리는 사람도 아니고 게임 카테고리만 올리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막 알림 설정 일일이 받는 사람들은 보통 진짜 그냥 저라는 나 나 김승훈이라는 사람을 그냥 지식테이너라는 그 캐릭터를 그냥 그냥 뭐가 다 좋다 뭐 이런 사람들이랑 뭐 꽉 찬 알림을 받겠지만요. 근데 저는 아직 그런 캐릭터가 그렇게 강하진 않아서 뭐 그냥 재생 목록을 좀 활용을 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해놓으시고 뭐 기다리는 동안 뭐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영상들 뭐 보면서 뭐 기다리셔도 될 것 뭐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저는 이강 영상에서 아마 이강은 뭐 문명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그날 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